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대한전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지금 15,800원에 위치하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1선 상단 구간에 위치하려는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면서 매도세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세는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대한전선이 준비하고 있는 호재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도세가 연출된다고 해서 이거 나도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이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료가 소멸되는 타이밍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15,800원의 주가는 절대 대한전선의 적정 주가가 아니다라는 걸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당장 월요일부터 20% 이상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주주 여러분들과 주문철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한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전선이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미국의 전력망, 세권 수주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권가의 관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정에너지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원, 청정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전력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력을 보충할 만한 에너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대한전선이 뭡니까? 초고압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초고압 케이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해적 케이블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국의 전력망 지금 총 3,300억 원짜리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다시 한번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뒷받침이 될 것이고 또다시 주가의 상승 파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초고압 직류 송전 그러니까 HVDC 케이블과 같이 고성능 고부가 같이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해적 케이블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나 생산부터 시공까지 가능한 턴키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산부터 시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마진률 100%죠 100% 지금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맡겨만 주면 어떻게 한다? 맡겨만 주면 지금 이 대한전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봤을 때 지금 항상 말씀드렸죠 15,000원은 절대 적정 주가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대한전선 주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을 할 건 맞지만 지금 이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저탄소 에너지원 이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해상풍력발전, 태양열, 원전, 청정에너지 이러한 내용들 계속해서 규제는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대한전선이 또다시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14,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7월 11일 날 17,1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2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겨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전선은 우리가 왜 매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매수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케이블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내용들, 포제거리들 계속해서 만들어 줄 것이고 지금 이 시장이 대안전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실망 매물이 나와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다루고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 잊었습니까? 재료 이 케이블 관련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전부 다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는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소멸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주권은 따내오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례로 남으면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한전선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2만 천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1만 5천원에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파동 그러니까 약 3만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만원 부근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들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1만 5천원에 매수해서 3만원까지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갈 때 이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변동성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대한전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이라고 남기신 분들 전부 다 타점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원 부근에 여러분들께 매수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1선의 상당 구간에 위치하려는 매수세가 붙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추세선을 벗어날 만큼의 오버시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차이시런 해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다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한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종목부터 먼저 받아가 보시고 수익 나는 거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소소하게 담아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장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셔라 먼저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초자금은 300만원으로 좀 시작할 겁니다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미리 300만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서 1억 투자금 만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 지금 혹시라도 300만원 투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1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10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포트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0만원을 가지고서 1억을 만드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그냥 세워놨지만 우리가 닿는 데까지 그게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나마 같이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안내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만 해보시다가 포트 구성 안내 받으시고 1억 투자금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5073-8568번에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링크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히든 종목 지금 안에 드릴 거고요 23년 3월부터 여러분들께 총 안내 드린 종목들이 1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무상증자 아니고요 전환사체 AI 반도체 아니고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지금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벌써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매집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구간에서부터 벌써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제 주변에도 주식 좀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여쭤보면 90% 이상이 지금 이 종목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조만간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예요 찌라시가 한번 나올 거고 그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점에서 매집한 다음에 찌라시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논리목 나왔을 때 여기에서 2차 매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다음 다시 한번 어디에서 재매집하고 매도하는지 이러한 여러분들의 수익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소통방에서만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수익부터 챙긴 다음에 나중에 주문 처리라는 애가 진짜 좋은 종목 가지고 많이 알려주더라 라고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매수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와 함께 히든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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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